아들아, 준비한 선물은 없니? 프리미엄 마사지 체어 디바!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별한 선물을 더했습니다. 48개월 무이자 할부, 한 달에 183불, 3년 워런팅! 거기에 무료배송까지! 감사한 마음을 더해 특별한 선물을 더 드립니다. 최고의 프리미엄 명품 모양! 태황 천진단!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누리아이! 이 모두를 한 번에 드립니다. 허리에 신이는 무게를 분산시켜주는 무중력으로 편안함을 한층 높이고 무리치고 지친 몸을 부위별로 마사지해주는 자동 프로그램! 부드럽게, 때론 야무지게! 부모님의 지친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주세요. 건강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.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푸짐한 선물과 혜택 놓치지 마세요. 얘들아, 나는 정했다. 디바! 마사지 체어로! 이때는 다행히 상이하여 푸짐한 선물을 만들고 있습니다. 또한 마사지 체어로! 감사합니다.